주의 보자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자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안전하신 사랑 이비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자로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갈 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갈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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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다 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며 빛나게 오신 줄 난 이제 그 뒤로 영원히 난 이제 그 뒤로 영원히 난 이제 그 뒤로 영원히 그 뒤로 영원히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.